하우스 댄서 날이구요 우리 이렇게 되게 멋있는 우리나라 댄서 우리 코멘님들하고 같이 저 집을 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멋있는 대회를 계속 열어주고 있는 우리 우리 국린대 패밀리 너무 멋있고 고맙구요 오늘의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고 여기 참가하시는 우리 댄서분들이 뭐 다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트지 말고 잘 즐기면서 춤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요 주옥같은 말들이었습니다